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해서 왼쪽 기체 테이블에서 도서 판매 내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이 로드될 때 판매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필드를 이용해서 속성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우리는 정렬 기준에다가 판매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필드 이름은 판매 일자라고 입력하시고 판매 일자 그 다음 디샌딩의 약자를 써서 desc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속성에서 정렬 기준 설정 하셨고요 두 번째 판매 수량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0을 초과하는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보다 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판매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요 형식을 설정할 건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기본 작성된 형식을 월과 M과 월과 1 요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을 작성할 때는 MM월 DD일 요일은 한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를 3번 입력하셔서 형식을 작성해 주시고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 작성하셨다면 닫기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도서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AA01처럼 영어 대문자 두 글자와 숫자 두 글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입력 마스크에 필수 조건에 해당한 기호를 이용하셔서 일단 대문자입니다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영문 대문자입니다 라고 L을 2번 입력하시고 숫자 두 글자 0 0을 입력합니다 필수 조건의 기호를 L과 0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사 필드 뒤에 비고라는 필드를 추가하고 지금 제가 미리 좀 비고 필드를 입력을 해 놓은 것 같고요 비고 필드를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을 첨부 파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서 테이블이 맞죠 도서 테이블에 출판사 아 제가 비고가 아니네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비고 필드가 아니라 출판사 뒤에다가요 출판사 필드 뒤에다가 로고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출판사 밑에 로고가 작성되어 있다고 잘못 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행을 하나 삽입하시고요 출판사 아래에다가 추가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로고라는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을 첨부 파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첨부 파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고를 로고로 잘못 본 것 같아요 로고 필드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 첨부 파일로 수정하신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도서 테이블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판매처 코드를 선택하시고 조회 탭에 가셔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바꾸신 다음 테이블과 쿼리 유형을 이용해서 행 운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작성기 판매처 정보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판매처 코드와 판매처 명을 추가합니다 두 개 필드를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 필드에 데이터가 저장을 할 거니까 바운드 열은 1로 하시면 되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일단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이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 가져오셨죠 그래서 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열 너비는 2cm, 5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열 너비에 오셔서 2cm, 5cm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cm, 5cm 그 다음 목록 너비는 전체 너비는 7cm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cm, 5cm, 7cm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운드 열, 열의 개수, 열 너비, 목록 너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도서 테이블을 가져올 겁니다 판매처 정보의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첫 번째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의 도서 코드는 도서 테이블의 도서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의 판매처 코드는 판매처 정보 테이블의 판매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 디자인의 닫기를 클릭하신 다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에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것 조회 속성, 관계 설정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개체 폼에 가셔서 도서 판매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에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생성한 후에 도서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레이블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세 번째 가, 가 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레이블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신 다음 폼 머리끌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도서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도서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형식의 글꼴을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글꼴 이름을 굴림체 직접 입력하시거나 목록에서 찾으셔서 굴림체 글꼴 크기를 11이 아니라 20으로 수정하시고 모두에 가셔서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자색은 형식에 오셔서 문자색에 대해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검정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 텍스트를 목록에서 선택하셔서 제목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폼 본문에 삽입된 하이 폼에 대해서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 기타 탭에 가시면 탭 전환 기능이 적용되지 않도록 탭 정지해서 아니요로 해주시면 돼요 하이 폼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타 탭에 오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 좀 되어 있네요 다음은 설정된 관계를 참조하여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본 필드 연결에 점점점 판매처 코드 판매처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를 설정하겠습니다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에 폼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이어서 판매 도서 판매 내역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요 폼 바닥 글에 보시면요 txt 총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판매 수량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저희는 판매처 코드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일단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표시해 보시면요 문제 제시된 도서 판매 내역에 우리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판매처 코드가 판매처 코드가 판매처 코드 필드가 지금 도서 판매에 도서 판매에 txt txt 판매 여기 폼 머리 글에 있는 txt 판매처 코드와 동일한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조건에 사용되는 필드는 판매처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판매처 코드와 동 같은 판매처 코드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디썸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txt 총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심표 참조하실 테이블은 도서 판매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은 아까 판매처 코드가 같습니까 txt 판매처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일단 작성하신 내용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클릭하셔서 판매 수량의 합계와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판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서 판매 내역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보고서라고 선택하면 CMD 보고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서별 판매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표시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매크로를 따로 이름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벤트 탭에 클릭했을 때라고 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이용하셔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작성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도서별 판매 현황을 선택하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 일자의 연과 월가 조회할 연과 월이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일자의 연을 추출하고 판매 일자의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 현재 폼의 txt 연과 그 다음에 txt 월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열 조건문에다가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열 함수를 통해서 이열 함수를 통해서 판매 일자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일자 필드에 연도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파일의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지금 폼은 도서 판매 내역 폼입니다 txt 연과 같습니까 라고 더블 클릭 했는데요 폼과 도서 판매 내역이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 써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요 직접 폼즈라고 입력하시고요 for 폼즈 느낌표 그 다음 조금 전에 도서 판매 내역을 입력하시고 느낌표 그 다음 아까 txt 연은 아까 입력하셨죠 물론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이 값값 같고 end 마찬가지로 month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할 건데 판매 일자의 값이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form 폼즈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느낌표 도서 판매 내역에 가서 느낌표 현재 txt 월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작성하시는 식 작성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따로 매크로 이름을 저장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픈 리포트와 인쇄 미리 보기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현재 매크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된 매크로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도서 판매 내역 폼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에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2025년 데이터를 5월이라고 입력하고요 우리 아까 보고서 눌렀을 때 매크로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를 클릭하면 현재 작성하셨던 연과 월에 해당한 데이터가 도서별 판매 현황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폼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별 판매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있는 모든 레이블을 페이지 머리끌에 있는 모든 레이블을 보고서 머리끌 영역으로 이동한 후에 페이지 머리끌 영역의 높이를 0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머리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문제에 도서명 머리끌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본문을 살짝 경계라인을 이용하셔서 높이를 좀 조절해 주셔서 도서명 머리끌의 공간을 좀 만드시고요 페이지 머리끌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셔서 도서명 머리끌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도서명 머리끌의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요 페이지 머리끌의 높이를 0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이동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두번째 도서명 머리끌 영역에 도서명 머리끌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도서명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작성을 할 건데요 도서명 가로 열고 총 판매건수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해서 포맷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도서명을 필드를 가져오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큰 따옴표 문 꺼서 총 총 다음에 한 칸 안 떨어져 있네요 판매건수라고 다 붙여서 입력하시면 되고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다시 띄신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서 이제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 값을 형식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카운트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신 값을 샵 입력하시고요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포맷에 대한 형식의 큰 따옴표 처리하신 다음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원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명 바닥글에 도서명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총 판매 수량 컨트롤에는 다음과 같이 그룹별 판매 수량의 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형식을 설정하지 않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표시하실 형식과 그 다음에 값을 구해서 표시할 건데요 그러면 txt 판매 수량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일단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포맷을 이용하셔서 형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형식은 큰 따옴표 묶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8번에 별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총 판매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총 판매량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총 판매량 뒤에 한 칸의 스페이스 띄우셨고요 그 다음 콜론을 입력하실 건데 콜론은 텍스트가 아니라 액세스에서는 구분 기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콜론을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콜론을 텍스트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를 한 번, 두 번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도요 한 번, 두 번 이용하셔서 구분 기호가 아닌 텍스트로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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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나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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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둘 중에 하나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영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개자 입력하신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8번의 특수문자를 입력하시고 포맷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포맷함수를 이용하되 콜론에 대해서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총 판매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 포맷함수까지 작성해 보셨고 그 다음 네 번째 도서명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형식 탭에 가셔서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될 수 있도록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이용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등호 입력하시고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M% 한 칸의 스페이스 띄어서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띄어 주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셨던 보고서를 일단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요 우리 첫 번째 작성하셨던 내용들 페이지 머리끌 영역을 도서명 머리끌 영역으로 이동해서 판매 일자부터 판매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도서명에 대해서 총 판매 건수 개수를 구한 값 뒤에 권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래쪽에 총 판매량 그 다음에 합계를 통해서 구한 값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서명 머리끌은 다음 페이지 갔을 때 반복해서 표시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를 작성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작성 되어 있는데 언바운드가 안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컨트롤 언본에다가 등호 입력하고 페이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한 칸의 스페이스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전체 페이지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기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페이지 번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도서별 판매 현황 보고서를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도서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CMD 조회를 선택하셔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레코드를 조회하는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TXT 연도의 컨트롤과 TXT 월의 컨트롤에 입력된 연과 월에 해당한 레코드만 조회되도록 하시오 필터와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왼쪽에서 인쇄 미리 보기에 매크로 작성하셨던 거와 좀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현재 폼에서요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터를 이용하신 다음에 필터 다음에는 등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열 함수를 통해서 판매 일자의 연도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같습니까? TXT 연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AND 그 다음 먼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 일자의 월을 추출한 값이 TXT 월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TXT 연과 월은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앞에서 등호 다음에서 큰 따옴표를 닫으실 거고요 TXT 연과 월은 숫자니까 따로 문자 처리하지 않을 거고요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마찬가지로 TXT 연도요 등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D에서 M% 연산자 AND는 큰 따옴표 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에 연과 월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 작업을 해주시고요 필터 1 속성을 True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폼에서 필터 1의 속성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True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폼보기 가셔서 여기에 2025라고 입력하고 월을 5라고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된 연도와 월에 해당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판매 내역 폼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쿼리에 가셔서 도서 판매 현황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를 하시고요 쿼리를 이용하여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일자 조회 쿼리로 작성하라고 하니까요 아예 저장을 할까요 판매 일자 조회라고 저장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조회 날짜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기간에 해당한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조건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필드를 갖다 놓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판매처 명이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네요 판매 일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판매 단가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판매 일자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회 시작 날짜부터 조회 종료 날짜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회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거나 같습니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회 시작 날짜를 입력받은 값보다 조회 시작 날짜를 입력받은 값보다 크거나 같고 and 작거나 같습니까 조회 종료 날짜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판매 일자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오름차순 선택하신 다음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조회 시작 날짜를 2025년 3월 1일이라고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종료 날짜를 2025년 3월 31일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판매 처명, 판매 일자, 판매 수량부터 판매 금액까지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레코드 7개 맞구요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는데 가져오실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네요 커리 디자인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테이블 가져오실 거구요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 가져오실 거구요 판매처 정보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판매처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판매처명을 가져오셔서 핵머리글로 표시할 거구요 판매처별 도서명별 도서명을 가져와서 열머리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수량의 합계는 판매 수량을 가지고 값으로 표시할 건데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판매 수량을 한번 더 가져오셔서요 핵머리글 합계로 표시할 건데 필드명을 앞에다가 수량합계라고 수정을 할까요 수량합계라고 표시하실 필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수량은 100 이상이고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이 문제의 정렬이 아니라 아래쪽에 조건에다가 100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left 함수와 in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도서 코드가 sm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left 함수를 통해서 도서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left 도서 테이블에 가서 도서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입니다 현재 작성하시는 내용은 조건이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s 또는 m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 또는 in 연산자 s 또는 m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s 또는 m 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현재 제가 작성된 내용에 입력한 식의 가로 대가로 수식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s 또는 m 다시 한번 작성할까요 지우고요 아까 입력하면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 이라고 입력하고요 가로 열고 s 또는 m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인을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메시지가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고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 또는 m 으로 시작한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작성하신 내용 결과를 한번 볼까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판매처명 그 다음에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도서명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었는지 전체 레코드 개수가 11개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작성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판매처별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판매처별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테이블에 가셔서 판매처 정보와 도서 판매 내역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판매처에 대한 내용은 판매처 명필드를 가지고 와서요 판매처 명필드를 가져와서 문고를 서점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제 제시된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처라고 표시할 필드명을 입력하시고 리플레이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는 판매처 명에 가서 문고를 찾아서 신표, 서점으로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판매 수량을 가지고 와서요 판매 수량에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선택을 하는데 필드명은 판매 수량 합계라고 일단 필드명을 좀 수정하시고요 판매 수량 합계라고 수정하시고 정렬을 내림차순 해 주시고요 내림차순 그 다음 문제에서 합계 상위 5개만 판매처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위쪽에 쿼리 디자인의 반 안에서 숫자 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속성 시트에 가셔서 속성 시트에 회색 부분 테이블이 추가된 영역에 상위 값을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상위 값에 5라고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 결과를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판매처 그 다음 판매 수량 합계 450부터 329까지 표시가 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판매처 순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도서 판매 내역과 도서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판매 일자 필드가 필요하고요 도서명이 필요하고요 수량 합계가 필요합니다 수량 합계 수량 합계는 수량을 가지고 판매 수량을 따로 판매 수량을 가지고 와서요 합계를 구한 다음에 필드명을 수량 합계라고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가져오신 다음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필드명을 수량 합계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붙여져 있죠 수량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판매 일자가 주말에 해당한 자료를 조회하라고 조건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판매 일자 필드에 대해서 주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문제 제시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크데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판매 일자에 가서 월요일부터 숫자 1, 2, 3을 표현할 수 있는 리턴 타입을 2로 입력하신 다음 저희는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라고 조건이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물론 조건이라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쓰셔도 되구요 조건에 오셔서 비트인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BWEEN 토요일과 일요일은요 토요일이 6이구요 앤드 일요일이 7입니다 6 앤드 7이라고 작성하시고 일단 결과를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셨을 때 판매 일자 도서명 수량 합계 전체 레코드가 25개구요 제시된 내용과 같이 주말에 해당한 자료가 조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작성하신 커리는 주말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주말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커리까지 작성을 하셨구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도서하고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도서 건수가 도서 건수가 10 이상인 도서의 비고필드 값을 인기 도서로 변경하는 인기 도서 처리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만들기 그 다음 커리 디자인 하신 다음 업데이트에 가셔서 우리는 도서 테이블에 비고필드의 값을 비고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요 한글 차음에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트 모양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붙여서 인기 도서라고 입력하시구요 인기 도서 뒤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고필드의 인기 도서라고 표시를 할 건데요 문제에서 조건을 좀 작성하셔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냐면 개수를 구했을 때 개수가 10 이상이라는 데이터의 조건에 만족한 비고필드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 가셔서요 현재 도서 테이블과 도서 판매 내역은 도서 코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실 필드는 도서 코드를 추가하시구요 아래쪽에 조건에다가 해당된 데이터 인연산자와 하이커리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 판매 내역에 가서요 판매 내역에 가서 도서 건수가 도서 건수가 10 이상인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코드를 가지고 그룹을 작성하고요 그 도서 코드의 개수가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럼 해당된 도서 코드를 가져와서 그 해당된 도서 코드의 데이터에 대해서 비고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해당된다 라고 인연산자 가져오신 도서 코드에 해당이 된 내용 인연산자 입력하시구요 하이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도서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서 from 도서 판매 내역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그 다음 우리는 그룹을 작성하셔서 GROUP 그룹 by 도서 코드를 가지고 그룹을 작성을 하실 거구요 같은 도서 코드에 대해서 계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having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카운트를 통해서 해당 그룹의 계수를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이라는 조건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작성하신 쿼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쿼리는 인기 도서 처리라고 저장을 할게요 인기 도서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5개 행을 업데이트 새로 고침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구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도서 테이블에 가셨을 때요 비고란에 해당된 도서 코드 계수가 10개 이상인 데이터에 인기 도서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 테이블 닫아주시고 인기 도서 처리 커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3. 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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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